장경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결국 이정호와 김건희한테만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제보 공작을 했다. 이재명은 직접 부르진 않고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못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계속 미루고 그러니까 그냥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은 아직 못 받았는데 서면 질의를 하는 건 뭐냐? 기소한다. 충분히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은. 오늘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 토론회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그걸 보고 계실 텐데 YTN 같은 곳에서는 동시통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통역의 문제는 뭐냐면 통역사의 목소리나 톤이나 실력이 마치 후보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자막만 띄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자꾸 지금 통역사들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다들 통역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YTN 조금 보다가 너무 통역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통역들이 이제 남자는 트럼프, 여자는 해리스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하는데 영 신통치가 않아서 그냥 영어 자막을 띄워놓고 토론을 보니까 제 느낌은 해리스가 바이든 보다는 낫다. 바이든 보다는 낫지만 지난번 바이든 토론회 때보다 바이든 보다는 낫지만 트럼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지금 이길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는데 트럼프한테 좀 밀린다는 느낌. 좀 밀린다는 느낌. 그리고 해리스가 나름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걸 공격할 때마다 트럼프가 더 세게 받아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트럼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 건이나 기소가 되고 헌법을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범죄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범죄를 만든 건 너네 행정부고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한 건 너네다 그랬더니 네가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 보고 당신이 헌법을 무기화하고 행정부를 무기화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총 맞은 건 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표정 사실 저거 보시면 표정을 보시면 트럼프는 모든 면에서 수치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간 시종일간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모든 사안에 있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인데비에서 해리스는 뭐 이렇게 가끔씩 가끔씩 당황한 표정이 드러나고 어이없다는 표정 이 좀 전형적으로 이렇게 패배자라든지 밀리는 사람들이 짓는 표정들 있죠. 그런 표정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글쎄요 이 토론에 나중에 평가가 나오겠지만 트럼프가 훨씬 낫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세대교체 젊음 이걸로 가야 되는데 해리스가 생각보다 늙어 보여요. 해리스도 물론 6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6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15살 정도 차이나는 트럼프에 비해서 두 사람이 별로 나이 차이가 나보지 않는다. 사실 그게 제일 큰 어떤 카운터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다. 의외로 해리스가 목주름도 그렇고 주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 트럼프는 오히려 일부러 와이셔츠도 굉장히 올려입고 해가지고 목이 드러나는 게 사람이 사실 목에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목을 드러내지 않고 얼굴만 보임으로써 나이만 저렇게 두 사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 둘의 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딱 보면 둘이 비슷하게 보이죠?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15살 많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트럼프의 더 우호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더라도 낙태, 인플레이션, 이민자 이런 문제들이 주된 토론의 대상이었다가 트럼프의 범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제를 여러 가지로 옮겨가면서 물론 낙태 문제가 워낙 지금 낙태를 허용할 건지 말 건지 놓고 이번에 대선일날 함께 투표하는 주가 한 7개 주 정도 있습니다. 6, 7개 주 정도가 그중에 특히 스윙스테이트는 네바다랑 애리조나가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말 건지 자리를 놓고 이번에 함께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2년 3개월 가까이 지금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내에는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국무위원보다 가장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은 사실은 저렇게 자신 있는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야당에 난다긴다 하는 의원들이 전부 덤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꼼짝을 못하는 정치권에서도 조차도 한덕수의 재발견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지원까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박지원한테도 느물누물함이라든지 어떤 뻔뻔함 또는 유머 이런 모든 면에서 박지원을 압도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러니 장경태니 뭐니 이런 야당 초재선 의원들한테는 전혀 밀리지 않고 꼼짝없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경태가 독도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하니까 일본 총리 같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년에 후쿠시마 갖고 싸울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모욕을 하지 마라. 대한민국 총리다.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서영교가 떠드니까 세계 모든 전문기관이 한국 경제가 가장 안정됐다고 한다. 뉴라이트 아니냐고 했더니 자유민주주의와 뉴라이트는 상관이 없다. 제발 색깔칠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가 계엄령 준비한다는 거 완전한 가짜뉴스다. 그리고 뺑뺑이 얘기하니까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의료계와 과거의 정부들 책임이다. 의대 증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의 책임이 있다. 중증 환자와 안치평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잘못된 행동을 했다. 사실 지금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죠. 사실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가 의대 증원한다는 게 책임이에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반발해서 의료현장을 떠나버린 전공의들한테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 가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가 책임이다? 무적 논리죠. 무적 논리.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하고 한참 토론 프로 할 때 그 양반이 늘 했던 게 무적 논리 그건데 모든 게 정부 책임이야.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게 하나?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절도하는 사람도 정부 책임이고 교도소 가보세요.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다 정부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라고 그러지. 공동묘지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 자, 그런데 뭐 그동안보다 워낙 이번 국회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장경태는 계속 장경태하고 김민석이 가짜뉴스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은 계엄을 갖고 또 그렇게 가짜뉴스를 하더니만 장경태는 몇 번 가짜뉴스 갖고 하다가 고소를 당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회 본회의장을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8월 24일에 군 골프장을 경호처 직원 한 사람과 이용을 했다.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제보고르를 받았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같이 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제보만 갖고 말하냐. 나는 8월 24일에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골프 칠 새가 없었다. 그런데 장경태는 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TV조선 단독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장경태는 제보자의 신빙성이라든지 제보자의 어떤 진실성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 뉴스만 되면 진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을 가릴 수도 없고 영웅을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한테 가게 되면 나머지 격가지들은 다 관심이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다. 이건 장경태 의원실 보좌관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통화 내용 한번 보시면 김규현 변호사가 신뢰성이 없다. 임성근의 임성근 구명 로비 욕을 터뜨린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인데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원 대령의 변호사죠. 그런데 그 김규현 변호사가 여러 차례 장경태와 짜고 말도 안 되는 걸 터뜨리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좀 조심해라. 김규현 신뢰성이 좀 없다라고 제보자가 얘기하는데 진실은 어차피 못 가린다. 영웅 만들면 된다.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이쪽은 이쪽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니까 결국 이종호와 김건희한테만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제보 공작을 했다. 허위겐담으로 일단 선동만 해서 선동만 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진실 자체는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된다. 일단 터뜨리고 보자. 자, TBS.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알톤이 빠진 것처럼 아주 시원한 뉴스입니다. 정치 바람 타다 추락한 TBS. 서울시 산하기관 지휘를 오늘부터 상실합니다. 오늘부터 상실해서 1년에 TBS가 대충 400억 이상이고 400억 이상 예산을 쓰고 지금도 남산에 있다가 상암동으로 갔는데 상암동에 있는 TBS도 서울시 소유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거라서 돈 못 내면 이제 서울시 출연 기간이 아니니까 서울시가 임대료 내놔라라고 해서 돈 못 내면 나가야 돼요. 지금 직원 250명인데 이렇게 되면 TBS라는 방송 유지하기가 불가능하죠. 1년 400억 중에 70%인 280억 가까이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120억 원도 못 만들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래서 결국 연말까지 폐업 수순만 남았다. 사실 교통방송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실 교통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정치 선동으로 유지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TBS가 살 길은 김어준 는한테 소송해서 돈 받아내는 것밖에 없다. 김어준 빌딩을 압류하든지 김어준 때문에 문을 닫게 됐으니 김어준한테 소송 내라. 이미 소송을 냈습니다, 냈는데. 현재 재단 잔고가 바닥나서 9월부터 임금 채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TBS는 작년 말까지는 380명이었는데 희망 퇴직 등을 거쳐서 240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TBS를 인수할 기업을 찾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방만한 경영 상황과 정규직 위주의 인력 구조. 아니, 240명이 다 정규직이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JTBC 같은 데가 지금 직원이 한 3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TBS가 240명, 그것도 380명에서 줄여서 240명? 말도 안 되죠. TBS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한 5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임원들 다 줄이고 사장하고 본부장 정도만 임원으로 하고 나머지 48명 정규직으로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정규직 한 30명에 그냥 인턴이나 작가들이나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하면 한 6, 70명 선? 그러니까 정규직은 한 30명,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2시간짜리 하나 만드는 거에 PD 한 명씩만 있으면 되지. 무슨 라디오 방송에서 대단한 걸 한다고. 연말 방통위 주파사 제어가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심의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자금 조달 능력이라서 방통위에서 과연 TBS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마도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조속히 현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면 TBS 제 인간은 절대 안 해줄 거다. MBC도 이렇게 가면 됩니다. MBC도 오래 걸렸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금 TBS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MBC도 다음 대선 전까지 올 연말까지 내년 봄까지 목표를 가지고 해서 제 인간을 못하도록 날려버리면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송철호, 황훈아에 대해서 1심하고 똑같이 검찰은 송철호는 징역 6년, 황훈아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송철호는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고 황훈아는 징역 2년 6월과 6월 이렇게 따로 나눠서 받아가지고 합치면 3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게 더 최악입니다 사실. 그런데 황훈아에 대해서도 역시 징역 5년을 구형을 똑같이 했는데 이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아마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재판 선고일이 언제예요? 11월 21일. 11월 21일. 11월 달에 황훈아와 11월이면 그 전에 조국이 먼저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조국이 구속되면 황훈아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또 비대위원장 이런 걸 하고 있을 텐데 11월 달에는 비대위원장도 구속되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조국혁신당은 줄줄이 감방간당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죠. 줄줄이 감방간당. 조국 따라 간당. 조국 따라 감방간당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황훈아 11월 21일 구속되기 전에 조국은 구속될 겁니다. 법화 유용사건에 대해서 김혜경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재명은 직접 부르지는 않고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출석 날짜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못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계속 미루고 그러니까 그냥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은 아직 못 받았는데 서면 질의를 하는 건 뭐냐. 서면 질의서 받고 기소하겠다는 얘기죠. 기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의서를 받은 지가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서면 질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김혜경 같은 경우도 서면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부는 안 하고 있지만 이건 뭐 누가 봐도 서면 질의는 형식적인 거고 어차피 기소할 거다. 근데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어차피 진술 거부를 하든 뭘 하든 기소한다. 충분히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은. 조명현 씨가 폭로한 사실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 문재인 수사검사 타락해야겠다. 또 이러고 있어요. 문 전 대통령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한 발의를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너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위선정치의 전형이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실히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아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라는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전국민 지원 말이 안 된다. 하위 80%만 지원해도 된다. 이게 지금 국힘의 입장이죠. 하위 70%나 하위 80% 지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하위 70%라는 건 전국민의 70%를 얘기하는 거고 하위 80%는 전국민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5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인 거죠. 상위 20%는. 그러니까 그 25만 원을 빼면 13조 중에서 거의 3조가 빠지는 거예요. 금투수의 유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투수의 폐지해라.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효과적이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상위 20%를 제외한 80%, 30% 제외한 70%. 다 좋다 이거죠.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어렵고 두툼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진작, 또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사실 이건 정책적으로 다 효과가 입증돼 있는 건데 현금 지원을 하더라도 하위계층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경기진작으로도 하위계층은 현금 지원을 하면 다 써버립니다. 상위계층에다가 주면 그 돈 안 써요. 낙전이 되거나 아니면 통장에 넣어버리지. 그 돈을 쓰질 않아요. 25만 원 받았다고 해서. 25만 원 받으니까 소고기 사 먹자 그럴 것 같지만 그 소고기 사 먹는 계층은 상위 한 20% 제끼고 위에 20%부터 50%까지. 거기가 소고기 사 먹는 구간이고 밑에 하위 50%는 25만 원을 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학비도 보태고 뭐 해도 학용품도 사고 뭐도 하고 교통비도 쓰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하위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써요. 그래서 경기진작계의 효과는 하위에 많이 주면 훨씬 더 경기진작이 됩니다. 다 쓰니까. 돈을 받았는데 통장에 넣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원하는 25만 원이 큰 재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국가의 소득 수준별 차이 사진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건 도표입니다. 2021년도 차트인데 왼쪽은 수명이에요. 수명, 라이프 스팬.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55부터 시작해서 60, 65, 70, 75, 80, 85까지가 제일 밑에 칸이 55고 그 다음에 60, 65, 70, 75, 80, 85까지입니다. 55에서 85까지가 평균 수명을 국가별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축, X축은 Y축은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고 X축은 국가의 당연히 1인당 GDP를 의미하는 거죠. 1인당 GDP. 1인당 GDP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물가 수준으로 약간 조정된 물가 수준으로 조정된 PPP라고 하죠. 물가 수준으로 좀 조정된 GDP라서 2021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걸로 나와요. 소득 수준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도 80에서 85세이고 소득 수준도 32,000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불부터 시작해서 2,000불 4,000불에서 8,000불 1,6,000불에서 3,2,000불 이렇게 지금 표가 있고 3,2,000, 6,4,000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레벨4가 6,4,000불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평균 수명은 조금 낮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사우스 코리아 보이시나요?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재팬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데 X축에서는 더 왼쪽 그러니까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걸로 소득 수준이 낮지만 평균 수명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죠. 북한은 어딨냐면 롤스 코리아는 어딨냐 1,000불에서 2,000불 사이의 소득 수준 그리고 평균 수명은 70에서 75세 사이 거의 북한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이디오피아, 르완다, 예멘, 탄자니아, 우간다 이런데도 북한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북한보다 소득이 낮은 대로 나오는 건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칼, 말라위, 중북 콩고, 니제르, 브룬디, 시에라리온, 차드, 모잠비크, 소말리아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지역들 외에는 북한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북부 아프리카 수준이 아니에요.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 티니지 이쪽은 소득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들 거기의 수준이다. 소득 수준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보다 훨씬 못해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는 그래도 4,000에서 6,000불 사이에 들어갑니다. 베트남도 8,000불을 넘어선 걸로 나오고요. 중국은 지금 1만 6,000불 우리 한 반 정도 소득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오히려 미국은 오히려 평균 수명이 낮아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80살을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70대 후반 정도. 우리는 80살을 넘고 있죠. 83세 이런 정도인데 미국은 아마 78세 정도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젊을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큰 나라 중에서 앞서 있다고 볼 만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은 나라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평균 수명도 높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인구 작은 나라니까. 스위스. 천만 인구도 안 되는. 500만, 600만 이런 나라들인데. 스위스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 노르웨이 인구 500만, 600만 밖에 안 되죠. 사우디아라비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뭐 소득 수준은 우리보다 조금 낮을지 몰라도 평균 수명이 거의 8살 밑에 75세 근처. 오히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전 세계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로 소득도 그렇고 평균 수명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건강 상태 위생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표를 보면 우리가 어느 면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가장 선진국 최우등 선진국에 진입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게 가장 우상향에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면서 건강 상태 우리 위트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한 180개, 190개 국가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이 벌써 한 5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정도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해서 정말 50년 동안 빠르게 우상향에 왔다. 헬조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려면 헬조선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갈라라가 별로 없어요. 뉴질랜드?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도가 우리랑 비슷해요. 호주 정도가. 갈라라가 별로 없어요. 독일은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한국에서 유지하던 정도의 생활 수준을 미국 가서 유지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미국으로 이민 가서 1세대는. 그러니까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건 나는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다. 자녀교육실 정도를 보고 간다. 그런 거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수준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나아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